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약 7분 동안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패하면 당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내 정치도 끝난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총선에서 패하면 내 정치도 끝난다 총선에서 패하면 내 정치는 끝난다 총선에서 이기면 내 정치는 계속된다 총선에서 이기면 나는 다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건 따놓은 당상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박지연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올 여름 올 초가을 뭔가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8월 말 9월 초에 대표직을 내려놔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질서 있는 퇴진 이런 말은 또 동서고금에 처음 들어봅니다 전 대표님 그런 말 들어봤어요? 질서 있는 퇴진?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에서 요즘 자주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혼란스럽지 않게 내용처럼 갈등처럼 비춰지지 않게 그렇게 퇴진한다 질서 있는의 방점이 있을까요? 퇴진의 방점이 있을까요? 저는 퇴진에 있다고 봅니다 질서가 있든 없든 아무튼 물러난다 언제? 올 연말에 그래서 비명계 쪽에서는 올 여름에 물러나라 그러고 있자 친명계 쪽에서 에이 좀 봐줘 올 연말 오케이 올 연말로 우리 타협 보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재명이 둘 다 시끄러운 소리 하지마 총선 때까지 나는 이 자리 굳게 지킬 거야 이런 겁니다 총선 내가 치를 거야 공천 내가 할 거야 그에 앞서서 올 연말이면 이제 공천 문제가 크게 달아오를 거거든요 내년 초까지 그 공천 내가 주고 흔들 거야 꼼짝하지마 공천 받고 싶어? 그러면 잘해 체포동연 확실히 부결시켜야 돼 그래서 총선을 치른 다음에 총선에서 지면 내가 내년 4월 11일 날 물러났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조응천 의원 비명계의 대표적인 의원이죠 당 위기 때마다 선배 대표들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이다 더불어민주당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큰 선거에서 지면 그리고 크게 무리를 빚게 되면 당 대표가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든 말든 아무튼 일단 물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강훈식 더 좋은 미래 대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중요 포스트가 전부 다 친명계입니다 선출직은 말할 것도 없고 지명직들 1세기 그래서 강훈식 의원의 말은 뭐냐 1차적인 조치로 이재명은 친명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비명계로 좀 일부 교체를 해라 이겁니다 선출직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명직 당 대표가 내려 꽂은 그 자리는 좀 바꿔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친명계에서는 그럴 생각이 손톱만급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론이 있는데 연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멀다 내년 총선이 4월인데 연말쯤이면 그때는 이제 거진 총선 국면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들겠다 우리는 타이타닉 홀을 타고 있다 어딘가는 구멍이 나서 물이 새어들고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 안에서 1등석에 간들 3등석에 있던 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배가 가라앉으면 1등석이나 3등석이랑 다 똑같다 가판 위로 올라와 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때 가장 꼭대기까지 끝까지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타이타닉 호였다 저 물에 빠지면 곧 얼어죽는다 1시간 이내에 얼어죽는다 저 얼음물에 빠져 1시간 이내가 뭐예요? 30분이면 정진 잃고 다 꼬르륵 꼬르륵 다 죽을 것이다 저희는 빨리 구멍을 메우자 어디에 빙산이 있는지 빨리 좀 찾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1등석에 가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답답하다 타이타닉이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느냐라고 상대편이 묻자 조홍천 의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타이타닉 호가 지금 물속으로 많이 잠겨서 거의 침몰 직전일 수도 있다 타이타닉 호가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미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침몰 직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조홍천 의원이 바라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러면서 그 해결책을 1단계 해결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친명일색으로 돼 있는 당직을 개편을 해라 두 번째 개딜들하고 결별을 선언을 해라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가능할까요? 지금 안민석 의원이 갑자기 대장동과 최순실 씨를 연결시키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은 이런 겁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있거든요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경재 변호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대장동 일당에 본거지처럼 되어 있던 화천대유의 고문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경재라는 사람이 최순실 변호사도 하고 김만배 측의 변호인도 하고 했으니 대장동과 최순실은 한턱속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안민석은 꽤 길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참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최서원 씨 개명 전 최순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에게 저에게 무슨 원한이 있기에 매일 통증주사로 연명하는 저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나라를 뒤흔들려는 시도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안민석 씨의 말은 진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모두 메가톤급 거짓말이다 대장동 판도라 상자는 이미 열렸는데 대장동 사건에 제가 연루됐다는 건 그냥 카드라 방송으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또다시 동네 북인 저를 엮어서 몸통을 보호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그런 충성심이 불쌍하게까지 하다 안민석이 어떻게든 이재명을 위해서 뭔가 실드를 치고 한 접시 잘 말아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그 충성심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불쌍하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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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